이번 시간에는 Sublime Text의 확장 기능 중에 SFTP 또는 FTP를 지원하는 확장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TP와 FTP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FTP라고 하는 것은 File Transfer Protocol의 약자인데요. 이 파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컬입니다. 그리고 SFTP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FTP라는 것을 파일을 전송할 때 사용을 했는데 FTP가 평문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누군가가 빨대를 꽂으면 거기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안을 강화한 파일 전송 방법이 SFTP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FTP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보안을 위해서라면 FTP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SFTP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브라임 텍스트와 FTP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파일을 코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그 코드를 개발 서버나 실서버가 될 수도 있겠죠. 가끔은. 아무튼 그런 서버에다가 그 파일을 반영을 한다고 하면 파일을 작성하고 작성된 파일을 FTP 클라이언트를 열어서 전송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번거롭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서브라임 텍스트에다가 이 SFTP 확장 기능을 설치하게 되면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에서 Ctrl-S, Save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서버로 업로드가 되는 그런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SFTP 확장 기능입니다. 자 서브라임 텍스트에스트 FTP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은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확장 기능인데요. FTP 또 SFTP 둘 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FTP의 패스워드를 방식으로 인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SSH 키 방식의 인증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유료로 여러분이 구매할 수 있지만 사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가끔씩 여기 저희가 적어놓은 것처럼 사용 권유 메시지가 뜹니다. 자 그러면 서브라임 SFTP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브라임 SFTP를 설치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이 패키지 관리자라고 하는 이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중에 패키지 확장 기능이라는 수업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패키지 관리자를 여러분의 서브라임 텍스트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시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서브라임 텍스트를 여러 개요. 그리고 확장 기능 관리자를 패키지 매니저를 실행을 시킬 건데 컨트롤, 시프트, P키를 누릅니다. 또는 툴에서 코맨드 팔레트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패키지 할 때 P를 입력하고 P, 패키지 컨트롤, 그리고 인스톨을 할 거기 때문에 I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컨트롤, 인스톨, 패키지라고 하는 항목이 선택이 되죠. 이걸 선택을 하면 여러분이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 리스트가 나오죠. 여기서 SFTP라고 쳐주시면 이렇게 SFTP라고 하는 항목이 출력이 되죠. 자 그럼 이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밑에 인스톨링이 되고 있다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 화면이 끝나면 인스톨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인스톨이 다 끝났다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인스톨이 된 거고요. 사용하실 때는 여기 OpenTutorials.org.master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SFTP 또는 FTP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Map to Remote라는 것을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선택한 이 OpenTutorials.org.master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대한 디렉토리에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 FTP 설정을 할 수 있는 설정 파일이 열리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사용하려고 하는 프로토콜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SFTP, FTP 또는 FTPS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SFTP를 최근에는 가장 많이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SFTP를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들만 제가 짚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호스트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이 파일을 전송하려고 하는 컴퓨터가 위치하고 있는 IP나 도메인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발 서버가 이런 IP에 있습니다. 192.168.0.97이라는 IP에 저희 개발 서버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IP를 적어줬습니다. 여기는 도메인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유저 네임은 저 같은 경우는 이고잉이라는 사용자 계정을 가지고 이 호스트에 적혀있는 컴퓨터를 제어하기 때문에 이고잉이라고 적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적는데요. 자 저는 자 여기 있는 이 주석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저는 K123456이라는 패스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패스워드를 쓰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리모트 패스는 이 파일을 전송할 때 파일을 전송할 때 어느 디렉토리에 파일을 전송하겠냐라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저의 홈 디렉토리에 이고잉이라는 계정에 그리고 오픈 튜토리얼 스점 오아일즈라는 디렉토리에 이 파일을 저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경로를 지정을 하는 거죠. 자 끝에다가 슬래시를 붙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그노 이그노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로컬에 있는 파일 중에 업로드를 했을 때 업로드가 되지 않도록 무시하는 파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굳이 서버로 전송할 필요가 없는 파일들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다 됐습니다. 네 이거 여기까지만 하셨으면 됐고요. 자 잘 세팅이 끝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오픈 튜토리얼 오아일즈 점 마스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SFTP FTP 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간 다음에 브라우즈 리모트라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면 정상적으로 접속에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접속을 하는데 접속하려는 그 서버가 이 패스워드로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SSH 키 라는 것을 통해서 인증해야 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 패스워드 말고 SSH 키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아마존 웹서비스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경우는 패스워드로 인증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SH 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이 패스워드 말고 SSH 키를 이용해서 인증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한 이 방식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키.pm 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 저 파일을 이용해서 아마존 웹서비스와 같은 이 키를 이용해서 인증해야 되는 서버에 접속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이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자 여기 sftp-config.json 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파일이 뭐냐면 이 sftp와 관련된 이 여러가지 설정들을 저장하는 파일이잖아요. 저 파일에서 보시면 자 패스워드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요렇게 주석 처리를 합니다. 왜냐면 우린 패스워드로 인증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ssh 키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 앞에 적혀있는 예 요 슬래시를 주석을 해제를 해주고요. 요기 있는 요 쌍따옴표 안쪽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내용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맥이나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ssh 키 파일의 패스를 요기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윈도우를 쓰고 있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윈도우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키.p-em 이라고 하는 키 정확하게는 프라이빗키라고 하죠. 저 프라이빗키를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을 할 건데 저 키의 주소를 제가 요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을 하고 그리고 슬래시 슬래시 슬래시를 두번 써야 됩니다. 그 다음은 키.p-em 이라고 요렇게 적게되면 접속이 안될 겁니다. 윈도우 인 경우에요. 리눅스나 맥인토시를 쓰고 있다면 접속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sublime text sftp라고 하는 이 확장 기능의 윈도우 버전은 윈도우 버전은 pt라고 하는 ssh 클라이언트로 분류되는 프로그램의 모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이 프라이빗키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사이트에다가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 pt-gen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pt-gen 이라고 되어있는 파일 있죠.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구요. 이 파일을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요렇게 ft-key-generator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위에 보시면 conversion 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를 클릭하고 import 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디드라이브에 있는 temp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key.p-em 이라는 파일을 가져오시면 요렇게 key.p-em 이라는 파일이 import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save private key를 하게 되면 자 요기 제가 방금 import한 key.p-em 이라고 하는 파일을 예 부티 방식의 private key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얘를 누르고 요기에서 어... 음... key.p-em.ppk 라고 확장자를 pp-k로 한 거구요. 앞쪽에 있는 이름은 에이 색깔일 것 같으니까 제가 요렇게 key.p-p-k 라고 요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key.p-p-k 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즉 이 key.p-p-k 라고 하는 파일은 방금 제가 실행시킨 puttygen 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putty.p-em 이라는 파일을 putp-p-k 라고 하는 파일로 전환한 거죠. 이렇게 하시면 윈도우 환경에서 sftp-p 를 어... 사용할 때 ssh key를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맥 이나 리눅스와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다면 이런 과정이 필요 없고 바로 확장자가 p-m으로 끝나는 파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접속에 실패했다면 여러분이 디버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파일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프리퍼런스로 가셔서 여기서 패키지 세팅스에서 sftp에서 세팅스 디폴트를 선택을 해보세요. 이렇게 환경설정 파일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디버그 펄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요렇게를 카피해서 프리퍼런스로 간 다음에 패키지 세팅스에서 세팅스 유저로 가서 카피한 내용을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한 다음에 디버그는 true 로 값을 변경해 주고요. 그리고 디버그 로그 파일의 위치를 저같은 경우는 d드라이브에 temp2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subline sftp debug.txtran 파일을 저장할게요. 요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다시 오른쪽 클릭하고 sftp에서 브라우저 리모트를 클릭하면 지금 제가 가져온 것처럼 d드라이브의 temp 디렉토리에 subline sftp debug.txt라는 파일이 열렸을 겁니다. 그럼 이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저는 이것을 subline 텍스트로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연 파일을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파일에 대해서 업로드를 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열어놓은 subline underbar sftp underbar debug.txt라는 파일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subline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sftp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